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올해가 개문년의 해죠. 휴전 국악곡 난감한 해를 방금 보신 아지훈 하사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난감한 해를 방금 보신 아지훈 하사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떤 일이어야 펼치고 세상을 낳았느니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중에 어린아이참! 올린 후에 옹떡기는 짱깁이는 남듯 아저음을 바로 흙기렸다. 아이고 도서생이 정말 끝났어. 나는 영궁선을 못 주고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왕이시라 어린아이참! 날짐이 너무 저러고 헛구른 호두 황금 그릇이 없고 게다가 lö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여 꿈 가서 형님과 propish em 계속 ih chin 시카이마 남의 영왕 무혐특병 배열라 우리 안에서도 대학이 무혐라 이에 별축에 의해 돈 cr-의 간을 구하라 이 말들은 별축으로 마에 어디라 오한 난 가만에